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우리 오늘 데이 3에서는요, 기본 동사 마시다, 흐, 먹다, 칠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당신은 커피를 마십니까? 니 허 카페이 마 라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전의 마로 말면 득이 들어가도록 하시죠. 중국어의 어수는 잊지 마세요. 주어수로 목적거든요. 일반 의문문을 만들 때 문장 제일 끝에 말을 붙인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숙취하셨죠. 그래서 마시다 라는 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데이 3에서는요, 마시는 동사와 그 뒤에 마시는 대상이 들어갈 거고요, 먹는 동사와 먹는 대상을 넣어서 다양한 문형 연습을 해보실 것입니다. 자, 마시다, 흐, 한번 읽어보실까요? 흐, 흐, 자, 커피를 뭐라고 할까요? 발음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카페이, 자, 어떤 학원님들은 까페이라고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까가 아니라 카다, 이란 성모 즉 자음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 허 카페이 마 들어가셔야 되겠죠? 니 허 카페이 마, 니 허 카페이 마, 라고 우리 민준이가 루루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워, 흐, 카페이, 워, 흐, 카페이, 워, 흐, 카페이, 여러분,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아도 반삼성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니 허, 니 허, 워, 흐, 워, 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니 허 카페이 마, 워, 흐, 카페이. 자, 그 다음에 민준이가 당신 배고파요. 우리 앞강에서 형용사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다, 형용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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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신 배고파요. 들어갑니다. 시작. 니 허 마, 니 허 마, 니 허 마. 어, 당신 배고파요. 그러면서 당신 빵 먹을래요? 너 빵 먹니? 들어갑니다. 시작. 치 이라는 동사로 들어가셔야 되겠고, 목적어, 미안, 빠오, 미안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고, 아이디의 에이 에는 에이라고 읽어준다. 발음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 빵 먹니? 시작. 니 치 미안 빠오 마, 니 치 미안 빠오 마, 니 치 미안 빠오 마, 들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루루가 대답합니다. 나 배고프지 않아. 여러분, 으, 몇 성이죠? 사성입니다. 사성이니까 부정, 부사, 뿌는 몇 성으로 바꿔서 읽어줘야 될까요? 이성으로 바꿔서 표기하고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나 배고프지 않아. 워, 부, 으, 워, 부, 으, 워, 부, 으, 어, 그래서 나는 빵도 먹지 않아. 부정 들어갑니다. 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빵을 먹지 않습니다. 워, 부, 칠, 미안, 빠오. 워, 부, 칠. 여러분, 건설음이에요. 건설음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죠. 워, 부, 칠, 미안, 빠오. 워, 부, 칠, 미안, 빠오. 라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우리 듣는 연습하시면서 우리 커피 마십니까? 빵 먹습니까? 흐어라는 동사와 칠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 허 카페이 마? 니 허 카페이 마? 니 허 카페이 마? 니 허 카페이 마? 루루가 대답합니다. 워 허 카페이? 워 허 카페이? 워 허 카페이? 워 허 카페이? 자, 민준이가 너 배고프니? 니 어 마? 니 치 멘 빠오 마? 그렇죠. 니 어 마? 니 치 멘 빠오 마? 니 어 마? 니 치 멘 빠오 마? 니 어 마? 니 치 멘 빠오 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루루가 대답합니다. 나 배고프지 않아? 워 부 으 워 워 부 치 멘 빠오 이러한 형용사와 동사의 부정은 뿌 라는 부정 무사를 사용해 주셔서요. 워 부 으 워 워 부 치 멘 빠오 워 부 으 워 부 치 멘 빠오 워 부 으 워 부 치 멘 빠오 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반부학습 하신 다음에 우리 드라마 버전 들으시면서 실제적으로 속도감과 성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시죠. 니 허 카페이 마? 오! 니 허 카페이 마? 이렇게요. 니 허 카페이 마? 니 허 카페이 마? 오! 그럼 루루 대답합니다. 워 허 카페이? 워 허 카페이? 워 허 카페이? 워 허 카페이? 자, 민주니가 묻습니다. 니 어 마? 니 치 멘 빠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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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그러니깐요. 워 부 허 워 부 치 멘 빠오 워 부어 워 부어 워 부어 워 부어 이렇게요. 워 부어 워 부어 워 부어 여기서 워 부어 그래도 사소해요. 워 부어 워 버 치 맨바오 워 부어 치 멘 빠오 이러한 동사들, 흐라는 동사들과 출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목적어만 마시는 대상과 먹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